야, 우상도 모아도 어깨 다 줬잖아. 괜찮아. 귀하신 육지원 자신대 젖으면 안 되지. 야, 제 끈을 감기관리비 누구로 막으려고. 너 빨리 여기 여기 좀 줬어, 어? 그럼 좀 붙어. 둘 다 안 줬게 해. 아, 배우필. 아, 어. 야. 아,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? 어디 가? 너, 너는 어디 가냐? 너 비 오는데 어딜 그렇게 뛰어 챙겨. 다 줬네, 아이고. 아, 나. 나 그냥 좀 오늘 뛰고 싶더라고 그래서. 어? 야, 죄송합니다. 근데 너는 비 오는데 왜 이렇게 우산도 안 들고 다니냐? 이거 써, 너. 어. 근데 너 왜 우산을 두 개씩 들고 다녀? 어? 아니, 그냥 나는. 지금 뛰다가 우산 없는 사람 발견하면 우산 주고 싶어가지고. 좋잖아. 야. 야, 예보나 잘해. 비 안 온다며. 야, 나는 비 온다고 했어.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래. 야, 그러니까 신뢰를 좋은 사람들한테. 야,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네 말 안 믿겠냐? 아니야. 나 사실 에이스야. 뭐가 에이스야? 네 말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. 왜네. 이제 허벅지 좀 더 받아봐야 해. 이리 불러가. 나 사실 이 허벅지 좀 더 시원해. 씩 나의 배야나? 내 허벅지 좀 더 시원해? 그래, 이제 허벅지 진짜 많이 조약해. 내가 해야 되겠다. 내가MO Credit Large Nature.